A 다시 B 다시 C 다시 그리고 권진아영과 샘김이 함께 부르는 마지막 부분까지 설명 들어갈게요 샘김분이 이제 받아서 이제 기타를 치던 샘김분이 받아서 이제 노래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처음에 권진아영이 이렇게 바디잇을 하죠 이 부분은 지금 이쪽을 치워도 되고요 이쪽을 치워도 되는데 라이브 영상에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 baby baby 네 말이 다 맞는 것 같지 이렇게 카운터 부분에서 그 다음에 여기부터 한 번가 들어가죠 그럼 이제 플리킹 좀 많이 써주시고 2 4에다가 플리킹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1 2 3 1 2 3 1 2 3 1 2 3 자 여기도 이제 B 다시가 앞에 B 부분이랑 비슷하죠 나두 내 Beruf 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여기 애들이 1 2 3 지켜주셔야 돼요 앞에 부분이랑 좀 다르게 플래킹과 스페킹 형태로 찍혀주세요 여기도 같이 자 여기도 이제 보시면 애드립 들어가면서 앞부분이랑 구성과 형태가 비슷하죠 이때보다 있을때보다 자 여기 건방이 있죠 1 2 3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아웃트로 부분은 이런식으로 건진것 끊어주시면서 끝내면 되요 여기까지입니다